어디로 어디로 가나 어떻게 해야 하나 운명의 길 걸어온 걸까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든 죽음은 또 다른 꿈속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악몽 그 죽음이 이 길의 끝이 아니면 또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는가 알 수 있다면 운명이 나에게 다가와 심장을 헤쳐도 두렵진 않을 텐데 생각들이 날 머물게 해 일어서서 달려가야 해 멈추지 마 앞을 향해 두려워 마비칠 향해 달려가 운명 날 막아도 난 웃으면서 막겠어 알 수 없는 끝이 나를 향해 다가오지 말아 이렇게 날 하나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해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해 아머네 브라보 바람다 제가 햄릿 봤어요, 오늘. 제가 햄릿 봤어요, 오늘. 정말 감사합니다. I think you have a world of potential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햄릿을 보는 것 같았다. 나한테? 한낱, 김원빈일 뿐인데. 나게 저나 이때 저렇게 노래를 했었을까? 저도요! 돌아봤어요, 네. 굉장히 좋았고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원빈 씨가 고음을 막 잘 내려고 소리를 막 이렇게 좁게 찌그러뜨렸다 그래야 되나?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충분히.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신인이라는 느낌이 들고요.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김원빈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김원빈 씨 캐스팅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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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원빈 씨는 본선 무대에 캐스팅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ooo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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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켓스타